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근데 요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소리 좀 많이 지르시고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건데 소리는 왜 지르려고 하면은 속에 있는 응어리 있잖아요 그 응어리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의를 해가지고 나시면은 병원에 갈 일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신나게 소리 지르시고 박수 많이 치시고 박수는 솔직히 저는 어디에 많이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리 지르는 거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응어리진 거를 어디에서 화를 풀 거예요. 화를 못 풀면은 그게 바로 병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상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함성과 함께 박수 한번. 자 함성과 함께 박수 한번 주세요. 6번ikkirin has for you. 5회의 친구같이 5시 1시간âu 6일 3일 3일 4일 4일 5일 3일 4일 5일 4일 5일 5일. 6일 4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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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5일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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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5.7일 4일 5일 5일 6일 5일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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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새해 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 예쁜 미성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져보도록 보기 가슴에 그대의 마음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받아주세요 내게 물에 지루가자 사랑할수록 우리가 있을 것 봄은 불숭고 매일이 넘치는 것 사랑할수록 우리가 있을 것 봄은 불숭고 매일이 넘치는 것 사랑할수록 내게 다가 예쁜 미성 예쁜 마음으로 내게 다가 예쁜 미성 예쁜 마음으로 내게 다가 내게 다가가 내게 다가가 내게 다가가 내게 다가가가 내게 다가가가 나게 내게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한자 우 샷 고마워 기를 밤을 숨고 바람처럼 바람이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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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is 아 5 mus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et 으 까 в 이 년의 밤을 새고 꿈처럼 날아간다 손이 던져져져져져져져져져져져 다시 그의 가게로 바랍니다 신혁이 다가고 쪼쪼 끝마치도 사랑이라 바람에 흔들어 가져라 가져라 아주 동물이 아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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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사모님 아미세 아름다운 아미들 아미세 사랑합니다 예 어때 아름다운 ya 아름다운 한밤 responder 남성달을지 음바면 더 보고 싶고 보도합니다 아 싶어 안 걸어지면 물고ми 이곳지 하하하하 아 아미 아 아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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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다리가 제이킬 상대기 하므로 나는 이제 쩐쩌쩌쩌쩌 쩌쩌쩌 전광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즐거우세요 잘 즐거우시거면 한숨만 할게요 한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